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연배로 보게 되면 현업을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쓰나미를 피했는데 관찰자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보니까 이게 참 앞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진짜 여러분들의 도전적인 시대를 살겠구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안 하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독일에 활동하는 첩이라는 전문가가 아마 이분이 아마 독일에 있을 겁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아주 최근에 한 이야기를 올렸네요. 일론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공일반지능 사람 수준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이 늦어도 2026년 정도의 선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3단계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A Artificial Intelligence AI 안에 NELLO ANI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생성형 AI 모델 그다음에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다음 사람을 넘어쓰는 것을 G 대신에 S A Super Intelligence 인공초지능 이렇게 3가지로 분리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여러분들 개발하고 있는 옵티머스라는 휴먼노이드 사람 모양을 하는 그런 로봇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학교까지 데려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학교로부터 그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정도면 상용화될 걸로 봅니다. 사업가 이야기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도 있지만 2026년이 아니더라도 아주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를 첩이라는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게 직업을 대체할 거란 겁니다. AI가 직업을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는 아주 100% 진기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AI로 인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AI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밝은 미래. AI가 개발되더라도 대체하는 것은 적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일자리가 어떻게 없어지냐? 이거는 첩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의견을 남긴 겁니다. 제 친구가 기상학자입니다. 40년 동안 그 일을 해왔는데 AI가 기상에 대한 대본, 뉴스 대본, 스크립트를 자동화해버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상학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한 사람이 세계 방방곡곡의 설견을 남긴 겁니다. 택스 컨설턴트, 세금 컨설턴트도 없어지는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일자리가 다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매뉴얼, 수작업을 하는 일들뿐일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각 분야의 자기 경험을 여러 사람들이 올린 겁니다. 일자리 문제, 일자리 대체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분이 발제를 하니까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기상학자의 일자리가 없어진 사례도 이야기하고 택스 컨설턴트가 없어진 사례도 이야기하고 AI는 미친 듯이 위력적이고 빠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Very soon,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질 겁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주 솔직하게 합니다. 매우 빨리 15에서 20% 정도가 절감될 걸로 봅니다. AI에서 대체될 걸로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성 언론보다 훨씬 더 생생한 실시간 정보인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지방 신문에 근무하시는 분이 신문방 지방 로컬 뉴스 방송도 하고 신문도 하는데 영상 촬영 기사 오디오 기사가 전부 다 대체가 돼버려 가지고 컨트롤을 담당하는 한 사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회사가 도입한 QAI에서 대부분이 다 대체가 돼버린 겁니다. 오디오 오퍼레이터, 딜렉터, 그래프 오퍼레이터 전부가 모두 대체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 부스에 20개의 일자리가 다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로컬 뉴스에서 근무했는데 딜렉터, 오디오 오퍼레이터, 그래픽 오퍼레이터 모든 작업들이 그냥 순식간에 뭡니까?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걸 없애는 주역이 바로 회사가 도입한 QAI라는 겁니다. 20개의 작업이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걱정했던 걸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도입한 체제가 이제 검증이 끝나고 나면 다른 회사로 다 확대가 될 것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체제가 도입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분이 제가 성함은 모르겠는데 무슨 벤 누군 모양입니다. 이름이 벤 에클로스라는 분인 모양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우들 걱정할 필요 없다. 영화 작가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뭘 걱정할 필요가 없냐 이야기죠.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죠. 영화 배우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영화 대본 작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마 영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 모양인데 벤 어플렉 영화 배우들과 작가들에게 AI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상당히 두려워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영화 관련 스튜디오에서 생성 AI를 사람만큼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 어플렉 벤 어플렉이란 사람이 제가 잘 모르니까 벤 어플렉이란 분이 뭐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준비할 때 콘텐츠 만들 때 옛날 같으면 두세 명 정도의 연구보조원이 있어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작업들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교육이나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바꾸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